인천 현대제철의 최유리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먼저 동아시안컵부터 선수권까지 정말 쉴 틈이 없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몸 컨디션은 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. 저희가 쉬는 기간이 결승전까지 가서 짧았긴 한데 그래도 그 쉬는 기간에 리커버리 잘하고 또 저희 이번에 일주일 동안 환수원전 준비 잘 했던 것 같아요. 확실히 또 쉼도 충분히 가져가셨던 것 같습니다. 그럼 다음으로 이번 시즌 개인기록이 정말 대단합니다. 7개의 득점을 넣으면서 팀 내 최다 득점 그리고 리그에서도 득점 상위권에 계신데 골을 잘 넣는 비결 혹시 있으십니까? 골을 잘 넣는 비결은 당연히 저희 팀원들이 잘 줬기 때문이고 그 팀원들 덕분에 좋은 장면이 많았는데 그에 비해서는 7골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. 오히려 굉장히 겸손한 팀원들이 이렇게 치켜올려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. 다음으로 오늘 또 현장 중계로 이루어지는데 이나라 해설위원이 오셨어요. 그래서 하나 질문 드립니다. 저번 인천경기 중계 때 유리바나라는 별명을 또 이나라 해설에 언급하셨는데 그 별명에 대해서 눈치 보지 마시고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근데 저는 좀 이걸 들은 지가 오래돼서 익숙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또 용병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기분 좋게 용병의 힘으로 뛰고 있습니다. 오늘도 중계 때 한번 유리바나 언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 팬분들께 꼭 승리하겠다는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네 오늘도 정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저희가 이 경기 중요한 거 서로의 팀이 아는 만큼 더 공격으로서 득점을 할 수 있게 또 승리까지 갈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이렇게 또 멋진 각오 보여주셨습니다. 최유리 선수 인터뷰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으로 인천현대제철의 최유리 선수 만나봤습니다.